안녕하세요. 먹는생물입니다. 오늘은 봄신상 딸기과자랑 디저트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먹기 좋은 말이에요. 너무 맛있지만은 양념에 라면이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오징어 넣엉 아이스크림 소시지 고춧가루 어디에 있는지 너무 맛있어 다음 마지막에 예전에 저는 조금 더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말하자면 조금 더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아삭함 고소한 치즈 마요네즈 계란 잘 어울렸어요 이거 뭘 먹어도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당 매운 마늘 매운 마늘 매운 마늘 호시 매운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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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들도 상큼하고 특별한?, 여러분의 스트레진, 그 다음은 aca- 오늘은 롤 저는, 우리의 운동은 롤 성략 롤 그리고 이 양념장은 매운 맛이에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 양념장은 매운수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양념장은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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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초콜릿 초콜릿 새우 새우 깻잎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고소한 작은 새우 오돌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에어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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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한입 닭다리 고춧가루 볼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